난 스넥쿠오니까 카드 좀 많이 봐야겠죠? 게다가 다양성도 있어가지고 잘 뽑아야 합니다 배신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카드 아니었을까? 단투 타혈 휩쓸기 왜 저런 것밖에 안 나오지? 이것이 스넥쿠다 절망편 플렉니 휘명편은 없다 전부 다 1코스트만 나오는데? 강력한 독수력이 독된 클레벨 독된 클레벨 독된 클레벨 독된 클레벨 독된 클레벨 아니 4코 붙잡는다 크레벨 아이고 런 회식에다 하위모 하위모가 대박이구나 쥬간문 정밀 마무리 재발용 재발용 필요하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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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와 되돌리기 제대로 된 카드들이 없구만 박치기와 되돌리기 박치기와 되돌리기 박치기와 되돌리기 박치기와 되돌리기 아.. 신기해.. 글쎄요.. 아..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냐.. 아이고.. 총은 좀.. 총은 좀.. 아.. 도저히 안 돼 안고 아이고 음댐 21댐 아이고 죽었다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잠이 오냐 흘려버려 찢기 떴다 타격이나 지우고 코스트 미쳤구나 좋겠다 대검 힘이 없어서 대검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 힘이 없어서 대검에 도망간다는 것 아멘 과연 이번 턴에 제가 때릴까? 둘 다 0코 오면은 무한입니다. 격하게 졸리네. 어... 쏘세요. 터납에 양봉 안 돼 표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거나 좀 할까 하위모 영영코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시상도 건수라 비긴는데 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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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가쁜 사래 야 넌 뒤졌다 이도 싸움 타격 그치 유타 있으면 코스트 그렇게 안 모자라겠지 룬큐브나 껌벨 중의 하나 아우 기지가 좀 더 캐야겠다 아우 기지가 좀 더 캐야 아우 기지가 좀 더 캐야 아우 기지가 intim 아우 기지가 좀 더 캐야 잠 깨는 법 잠을 잔다 껌 씹는 거는 진짜 효과가 없던데 잠 올 때는 진짜 아무것도 효과 없던데 경험답입니다 솔로그램 내가 졸음 껌을 몇 통을 씹어 먹었는데 아무 효과 없던데 한 통 싸놓고 미친듯이 먹었는데 졸음 껌도 맞대가리도 없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마이크 핵 오작동. 답은 킹으로 고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떡하지? 음... 돌리자. 어떡하지? 또 산 코스트야? 코스트 리스배라. 아, 뭐야. 이게... 주거갱. 조개화석. 크레츠. 저 크레츠는 좀... 스네코의 눈입니다. 스네코의 눈입니다. 저 크레츠는... 저 크레츠는... 저 크레츠는... 크레츠는... 저 크레츠는... 그냥 이케... 저렴하게... 아.. 긁어내기 쓸 걸 그랬나? 긁어내기도 괜찮긴 하겠다 이거 먹을 거 없지 뭐 혼란? 혼란스럽네요 악몽 대혼란 제거나 쭉 하죠 이거 0코스트 음 정밀 큰 그림 그는 좋은 정밀이었습니다 좋은 정밀은 죽은 정밀 뿐 안전한 느낌 알거리는.. 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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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하위모 둘다 나왔는데... 그랬지... 눈앞에 나타난 정밀은 나쁜 정밀입니다. 느그 정밀 뭐야 왜 두개가 빠져? 한개만 빠져야 되는거 아냐? 버퍼를 안썼구나 왜 안썼다 왜 안썼죠? 김걸모님에게 7개월동안 정기구독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이 가요놀이님 7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7개월 아이 감사합니다 나 저거 쓴 줄 알았는데 안썼는데 저거 쓴 줄 알았는데 하위 모어 두장 다 3코스트 아이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되게 센 거 같긴 한데 센 게 맞나? 센 거 맞지? 쎄지? 충분히 쎄지? 가방이나 진화 진화는 어차피 강화 못할 텐데 그래도 진화를 넣을까? 0코스트 하위보 나오냐 마냐 이 싸움인데 진화 쓰자 민포 하나 더 나왔다 민포 두 개면 되지 않을까? 세 개나 필요할까? 아이고 드로보다 민포가 났긴 하겠다. 스리밍 일단 무단 돌아간다. 일단 무단 돌아간다. 코스트 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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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방패 나쁜 방패 나쁜 방패 진화 지사 بع make 이딴 것만 넣어 아니 진심 이 게임 벨라스 꼬라지 봐라 부상지금 깨닫을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씨 어떻게 뭘로 막지 일단 0코스트 수비가 있네 그러면은 찢기도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래도 화상 세우는게 먼저겠어 이게 무한이구나 말이고 내가 지금 공격을 하면 내가 맞잖아 아이 그래도 이제 수비 카드 있다 이러면 뭐니지 공격을 하면 그들은行겨진 문제 1 부끄러的時候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 다음 죽고 싶은 카드는 나오시오 아니 세상에 아이 최재호님 아이고 세상에 아이 최재호님 후원가사님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힘올리고 올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상의 표상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게임이 레벨업도 고맙다 게임이었네 75만 합시다 두 대만 때리면 되잖아 그러면 아니다 기본 공격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사회방두성 응 버퍼야 진짜 하나를 위한 모두네 심장 흐으 접셰 어휴, 참익기네